오늘은 소바집 성공과 실패 고객 피드백을 통한 매출 상승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바집 운영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요구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객의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소바집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성공 사례와 이를 무시한 실패 사례를 통해 소바집 운영에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소바집 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식당은 처음에는 그럭저럭 장사가 되었습니다. 사장은 마케팅 공부를 열심히 하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활용해 홍보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장은 기본적인 맛을 유지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특히 국물의 깊은 맛을 끌어올리고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농가와의 협력으로 제철 재료를 확보하고 조리 과정에서도 손이 많이 가는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손님들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기존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은 고객의 식사 모습을 계속해서 관찰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손님이 물이 부족해 보이면 종업원을 부르기 전에 미리 물을 갖다 주었고 반찬이 모자라면 즉시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고객의 편의를 우선시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재방문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고객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반영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고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메뉴와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찾아내어 실행에 옮겼습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은 그들의 신뢰를 얻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고 손님층을 두텁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sns 마케팅,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네이버, 광고와 함께 상승작용을 하여 매출은 10배 가까이 뛰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맛과 고객 경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성공의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소바집비는 고객의 의견을 무시하고 메뉴를 고집했습니다. 고객들이 더 다양한 선택지를 원했지만 사장님은 전통적인 소바 레시피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의 방문이 줄어들었고 부정적인 리뷰가 쌓였습니다. 특히 sns에서의 부정적인 피드백은 신속하게 퍼져나가 고객 유치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을 소홀히 하여 서비스 품질이 떨어졌고 이는 고객의 전반적인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객들이 기다리는 동안 불편함을 느끼고 서비스가 느리다는 불만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바집비는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소바집 운영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바집의 성공과 실패는 고객 피드백을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메뉴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매출 상승의 열쇠입니다. 성공적인 소바집은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에 맞춰 변화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소바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러한 교훈을 잊지 말고 고객 중심의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운영을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